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에서 하는 주윤입니다 왜 가끔 에티오피아에서 하면 되게 별거 아니고 작은 일 때문에 빡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또 오늘 때마침 그런 일이 하나 터져줬어요 되게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기분을 어마어마하게 나쁘게 만드는 그런 일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오래 살아가지고 그게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집에 돌아오는 택시에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불렀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부르면 이제 요금 측정이 깔끔하니까 그래서 그 차를 타고서 어 이제 집 앞까지 와서 내리는데 그 기사 친구가 화면을 보여주길 조금 주저하면서 그냥 단순히 200비르가 나왔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뭐 200비르면 대략적으로 한 5천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금액이 나왔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떻게나 얼마나 나왔다고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택시 어플리케이션 하고 비슷하긴 한데 똑같은 화면은 아니고 좀 다른 화면에 화면을 보여주면서 201이 찍혀 있더라구요 좀 이상했지만 뭐 워낙 뭐 자주 이용하던 택시니까 설마 다 기록이 남는 건데 사기를 치겠니 라고 생각해서 200을 205를 줬죠 정확히는 205를 주고 나서 내리고 나서 이제 집에 걸어오는데 이제 그 이메일로 영수증이 오거든요 몇 분 뒤에 근데 그 영수증 보니까 160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짜 화면을 들고서 200 나왔다고 사기를 친 거죠 근데 그게 40비르 정도 되는 금액이고 한국 돈으로 치면 그냥 뭐 돈처럼 돈 꼴인데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작은 거가 종종 뭐 어마어마하게 뭐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어쨌든 종종 발생하니까 이런 거 한번 겪을 때마다 깊은 빡침이 막 올라옵니다 제가 지금 또 너무 흥분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 뭐 얘기해야 될 주제와는 관계 없는 거니까 이상 마무리 하구요 오늘은 이제 고아원 친구들한테 공증 번역 사무소 서류 제작 작성 대행 서비스를 현업에서 단연간 종사하신 분을 이제 어제 섭외를 했죠 그래서 오늘 같이 고아원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분이 아이들 앞에서 완전 생생한 그런 실무에 대한 어 그런 스피치 강연을 해 주셨어요 어 생각보다 되게 더 많은 정보들이 있더라구요 어 아이들 입장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주의깊게 관심 있게 예약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표정만으로는 좀 알 수 없었던 친구도 있었고 어 저도 사실은 이쪽 비즈니스가 대략적으로 눈대중으로 얼마 정도면 시작할 수 있고 한 달에 얼마 벌겠지 하는 그런 감은 잡고 있었지만 실제로 얼만큼 버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얼마 시작하는데 얼마가 필요하고 시작하기 이전에 도대체 뭘 배워야 하고 그리고 한 달에 잘 될 때는 얼마를 버는지 등등등등을 어 많은 정보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얘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하자면 이 일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어 준비할 때 필요한 거는 본인의 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6개월간 컴퓨터 교육을 받았대요 무슨 컴퓨터 교육을 받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타자만 치는 거를 집중적으로 6개월 동안 배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타자를 올바른 방법으로 빠르게 치는 거를 능숙하게 도달하는데 6개월 걸리고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럼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그런 장비나 물품들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컴퓨터 데스크탑 한 대 그리고 책상 조그만 거 하나 1인용 책상 그리고 프린터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 약간 근데 나중에 뭐 영상 같은 걸로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일하는 장소가 한 가게에 한 명이 임대서 사용하지 않아요 장소가 이제 사무실이 그러니까 임대한 가게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한 평 정도 되는 남짓 되는 그런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안에 4명 5명 정도 이제 1인용 테이블을 앉아서 다 각자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월세는 엔등분을 하는 거예요 엔등분을 해서 나눠서 이제 매달 얼마씩 되는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부분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만들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을 어레인지해서 엔등분으로 같이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각분 한다는 거예요 일부 조금씩 금액을 내서 세금 같은 거 납부할 만한 그런 금액과 약간의 그런 뭐라 그래요 저기 커미션 같은 거를 지급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테이블 그리고 프린터 그리고 또 세금 임대료 이런 것들 처음에 시작할 때 필요한 금액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돈으로 약 50만원이 채 안되면 시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눠봤지만 에티오피아에서 50만원만 들여서 시작할 수 있는 일 중에 한 달에 한 최소 30, 4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거든요 이 일이 그 중에 하나이고 제대로만 하면 50만원 그러니까 매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 50만원 정도까지 혹은 좀 더 이상까지 매출을 올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실제 일하신 분도 코로나 이전에 잘 됐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 50 몇 만원 정도는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지금 컴퓨터 교육을 해주고 있는 그 친구들한테 가장 적합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도 본인들도 아마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 일만큼 현재 본인들이 처한 입장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로써는 가장 베스트 이다라고 아마 분명히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어쩌면 너희들 중에는 이 일 자체에 관심이 없거나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뭐가 됐든 너희들이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누구는 적성에 잘 맞아가지고 오랜 기간동안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일을 발판으로 너희들이 최소 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고 그리고 다른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어 스텝으로써 이 일을 하는 것이 너희들의 미래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더 많은 것들을 배워서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에티오피아가 되게 만만치가 않은 나라거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는 거는 되게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직장을 들어가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월급 받는 거는 워낙 작은 금액의 월급이고 뭐 등등등 되게 쉽지 않은데 어 어쨌든 그 와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괜찮은 방법을 찾은 게 아닌가 싶어요 다행히도 아 그리고 또 뭐 얘기 듣다 보니까 뭐 쉽지만은 않은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이제 공증 번역 대행 일을 하는 그게 어 인기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빈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사무시 그러니까 가게를 더 추가로 늘리는 거는 이분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더 이상 가게가 못 들어오게 막더라고요 자기는 수입이 줄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군가가 나가면 그 자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얻기 전까지는 월급제로 직원처럼 일을 해야되는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약간 어쨌든 스텝 바이 스텝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내부에서도 그래가지고 어 그것도 이제 또 해결해야 될 문제긴 한데 참 아무튼 그 부분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충격적으로 얘기 들은 거 하나가 뭐냐면 왜 제가 지난번 영상에 아이들이 이제 고아원을 나가게 되면 어 한 만비를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이십 몇만 원 정도 되는 돈만 받는다 그랬잖아요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 돈을 현금으로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 돈을 어 그 정확히는 한 30, 40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인 거 같아요 근데 그 금액을 지원해 주긴 지원해 주는데 월세를 대신 내주고 그리고 그 월세 집에 필요한 생활 가구들을 대신 구매해 주는 그 금액 내에서 그래서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손에 현금을 받는 게 전혀 없는 거더라고요 물론 현금으로 직접 주면 뭐 부가적인 문제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한데 원체 작은 금액 가지고 하는 거라 참 참 그 얘기 듣고 나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 일단은 내일은 이제 다른 같은 현업종사사인데 다른 섭외한 분을 통해서 다른 그룹 아이들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일단 내일까지 진행을 해보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들한테 제가 지난주에 그 안젤리나 하고 새로 오픈한 공원을 갔다 왔잖아요 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갔다 오면서 생각을 한 게 이 아이들도 안 가봤을 텐데 오늘 한번 보러 봤거든요 너네들 가고 싶냐고 그러니까 아주 뭐 대놓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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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다고 꼭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 일단은 학교가 없는 모두가 동일하게 학교를 안 가도 되는 공휴일날 그게 약 10일 뒤에 월요일날 이더라구요 그래서 어 두 그룹 그러니까 목요일 그룹 금요일 그룹 모두 데리고서 이제 10일 뒤 월요일날 그 공원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구요 일단은 뭐 오늘도 나름 뭐 만족스럽게 교육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상 에티오피아에서 하는 추윤이었구요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이렇게 고아원 관련해서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릴게요 이상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